봄투데이 아이폰5의 수아로보스키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열어보시면 색상은 검정색상이시고요. 큐빅도 동일하게 검정색상이시고요. 제품을 꺼내보겠습니다. 정품 수아로보스키가 빼곡하게 박혀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한 느낌입니다. 소재는 크롬 소재로 사출 부분을 핸드폰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케이스가 잘 맞게 제작이 되어있는 걸 보이실 수 있고요. 스위스에서 디자인하고 프랑스에서 제작이 된 상품인데요. 특별 주문 제작으로 한정수량만 판매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굉장히 보면 볼수록 눈길을 끄는 제품인데요. 은은한 큐빅 반짝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이트에 영향으로써 ОбОд Cruise와 같은 것입니다. 그照의 서비스에 관한 상품을 닮아주시고 서비스에 관한 상품이 되어있는ше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분은 이 수빵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금 보면 공진 성인의 상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원인으로 인사하고 친한 상품이 되어있는 것이죠. 그 시각 세계에 대한 상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